자, 어우, 두구둥. 자, 필수 문제 17번인데 얘는 좀 문제가 엄청 길어요. 자, 긴 대신에 아주 많은 걸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선수 문제입니다. 이 대표 선수 문제만 여러분께서 잘 풀 수 있으면 이것과 유사한 모든 문제는 정말 거의 다 여러분께서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 S점에서 자, 여기 S점에서 3상 단락사고가 발생했대. 단락사고가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하여 고장점 및 차단기를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구하시오. 오, 문제가 좀 심오해요. 잘 보세요. 고장점과 차단기를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구하시오. 근데 차단기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자,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고장점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는 이게 1번이죠. 그럼 단락전류가, 자, 보세요. 얘를 통과할 때는 여기까지 단락전류가 올 거고 자, 차단기를 통과하는 전류다라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되실 텐데 자, 일단 이 정도만 보시고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고요. TR, 자, 변압기가 있어요. 1차 측의 전압은 11kV고 2차 측의 전압은 154kV네요. 어? 근데 변압기의 용량은 안 쓰여있네요. 자, 그리고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송전설로가 되는 거겠죠. 선로, 선로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또 있는데 지금 여기 변압기를 잘 보시면 이 변압기의 권선이 몇 개 그려져 있어? 세 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3권선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3권선 변압기 자, 그러면은 3권선 변압기는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고 3차 측이 있죠. 자, 우리 1차 필기 때 전력공학 시간에서 했던 건데 바로 3권선 변압기 3차 측 3차 측에 우리가 뭘 설치합니까? 바로 조상설비 조상설비를 설치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3권선 변압기 결선은 Y, Y, 델타다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게 1차 측, 이게 몇 차 측, 2차 측, 이게 몇 차 측? 이게 3차 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측 결선은 델타 결선으로 한다. 자, 1차 측과 2차 측은 전력용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그 측, 조상설비를 설치하는 바로 얘를 3차 측 권선을 뭐라고 그래? 안정권선이라고도 했었죠. 1차 필기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측의 조상설비 그럼 여기 보러, 여기 C라고 돼 있죠? 이 C 여기 동그라미 C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해당하는 거야? 이게 바로 조상설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차수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차 측, 여기가 2차 측, 여기가 3차 측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S점이고 그럼 1차 측의 전압은 얼마예요? 1호사죠. 왜? 여기서 1호사로 낮췄기 때문에 이 선로는 다 1호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2차 측 전압 얼마가 될지 이따 확인해야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또 따로 3차 측 전압이 존재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여기는 이제 3차 측 전압이 존재하는 겁니다. 1차 측, 2차 측, 3차 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확인했고 자,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자, 발전기의 용량이 쓰여져 있네. 아, 얘가 뭐예요? 5만 킬로볼트 암페하네? 아, 이 발전기 용량이 5만 킬로볼트 암페하다. 그럼 좀 숫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으로 바꿀게. 50메가볼트 암페야. 이게 훨씬 더 쉽죠, 단위가.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 11킬로보트. 아, 발전기 단자 전압이 얼마다? 11킬로보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가 몇 프로? 30%다라는 거야. 아, 얘가 몇 프로? 30% 근데 이 퍼센트 리액턴스가 30%다라는 얘기는 이 발전기 용량이 50MV 기준에 쓸 때 30%다. 이런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1 자, 여기 변압기 자, 용량이 5만 킬로볼트 암페하네. 그럼 얘도 용량이 얼마야? 50메가볼트 암페하고 자, 전압은 1차 측이 11 2차 측이 154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는 12%죠. 자, 그 다음에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이게 이 부분이 바로 송전솔로죠. 이게 송전솔로입니다. 그럼 송전솔로의 용량은 원래 없죠. 자, 전압이 얼마? 1, 5, 4킬로볼트 그쵸?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전압이 얼마예요? 1, 5, 4 구간이죠.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가 몇 프로? 10% 줬네요. 근데 이 10% 줬는데 얘는 얼마 기준일 때야? 그쵸? 만 킬로볼트 암페아 기준일 때 즉 10메가볼트 암페아 기준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가 10%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몇 프로? 10%다. 몇 MV 기준? 10 MVA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요 네 번째 볼게요. 변압기 T2인데 3건선 변압기라고 했죠. 그럼 3건선 변압기는 1차측이 있고 2차측이 있고 3차측이 있어요. 1차측의 용량이 2만 5천 2차측의 용량이 얼마? 그쵸? 3만이네요. 자, 3차측의 용량이 만이에요. 자, 그리고 전압은 1, 5, 4 2차측이 77 3차측이 11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가 1차측이었죠. 여기가 2차측이었고 여기가 몇 차측? 3차측이었죠. 1차측의 전압이 1, 5, 4다 이런 얘기고 요 2차측에는 여러분 전압이 얼마야? 77 KV예요. 그러면은 고장이 요 지점이니까 고장 직전에 전압은 얼마예요? 바로 77 KV죠. 자, 그 다음에 3차측 3차측의 전압은 11 KV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가 주어졌네요. 여기 12% 2차측 15% 여기 3차측 10.8% 하고 기준 용량 2만 5천 2만 5천 만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기준 용량이 2만 5천일 때 12%다 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1차에서 2차측 값이 12% 라는 거야. 딱 1차값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지. 얘도 2차에서 3차측 값이 15%다. 3차측과 1차측의 값이 10.8이다. 딱 1차측 2차측 3차측 이렇게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와, 또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1차값을 줬기 때문에 얘 또한 환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상기 조상기 용량 쓰여져 있고 전압이 11kV 주어졌고요. 자, 인피런스 20%래요. 자, 그 다음에 이 20%는 10MV 암페어를 기준했을 때 20%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기준 용량을 한번 환산을 바꿔보면 기준 용량 얼마일 때야? 25MV일 때 얘는 기준 용량 얘도 25MV일 때 얘는 기준 용량 10MV일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 좀 이제 내용을 살펴봤어요. 지금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고 자, 양가로 1번을 볼게요. 양가로 1번을 보시면 고장점의 단락전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단계의 단락전류를 구하라. 그럼 먼저 여러분 양가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고장점의 단락전류를 구하라. 그럼 고장점의 단락전류 IS는 %인피런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IN이죠. 자, 요건 아시죠? 자, 그럼 이 %인피런스 즉 단락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계통의 인피런스 맵을 그려야 되고 그 맵이 여러분 기준 용량에 맞게 환산이 되고 그래야 집계가 되겠죠. 그 집계한 %인피런스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IN은 뭐예요? 바로 정격전류죠. 그럼 삼상이니까 정격전류 IN은 루트 3 곱하기 VN 곱하기 PN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PN은 뭐예요? PN은 바로 기준 용량 또는 뭐예요? 정격용량이 되는 거죠. 정격용량 자, 그리고 요 VN이 뭐라고 했어요? 고장 직전에 전압이라고 했죠. 근데 2차측에서 고장이 났어. 그래서 고장 직전에 전압이니까 7.7 킬로 볼트가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제가 일단 시노시스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 지우고 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퍼센트 인피런스 맵을 먼저 그리셔야 돼. 자, 퍼센트 인피런스 맵을 자, IS는 퍼센트 인피런스는 100 곱하기 IN에서 퍼센트 인피런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첫 번째 기준 용량 기준 용량 기준 용량을 얼마로 100MV로 환산하자 이거예요. 즉, 여러분 이런 고장 계산할 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문제 풀 때 기준 용량으로 용량으로 퍼센트 인피런스를 환산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산된 환산된 퍼센트 인피런스 다시를 합계치를 내요. 합계치를 낼 때 헷갈리지 않게 퍼센트 인피런스 맵을 그린다. 맵을 그려보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1번하고 2번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치판을 끝내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발전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환산하겠다. 이거야. 근데 발전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몇 프로라고 했어? 30%라고 했어요. 그 30%를 환산하겠다. 기준 용량에 맞게. 근데 발전기의 용량은 얼마 줬냐? 50MV로 줬어요. 그럼 50MV 이건 무슨 누구 용량이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자기 용량이 되는 거고 분자에 들어가는 이 100은 지금 제가 정했어요. 기준 용량을 얼마로 하겠다? 100MV로 하겠다. 그래서 50분의 100이니까 2배죠. 그러니까 용량을 2배 키워주면 돼. 그러면 퍼센트 인피런스도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도 2배 키워주면 된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60%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인피런스 맵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그러면 자, 여기 발전기가 있었죠. 발전기가 있었는데 이 발전기가 몇 프로짜리가 되는 거예요? 60%짜리가 되는 거다라는 거지. 퍼센트 인피런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려볼까요? 이게 발전기가 있다고 할게요. 발전기 G 발전기가 있고 이 발전기의 인피런스가 리액턴스가 이제 몇 프로가 된 거야? 60%짜리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T1의 퍼센트 리액턴스 T1 자기 용량 얼마였어? 60이었죠. 그리고 T1의 리액턴스가 몇 프로였어요? 12%였어요. 자, 기준 용량 얼마? 100 그러면은 두 배 차이 나죠.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 두 배 하면 12에다가 두 배 간단하게 암산하면 몇 프로? 24%다. 아, 그럼 여기 옆에 T1이 있다 이거지. 이게 몇 프로예요? 24%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송전선 몇 프로였어요? 그렇죠. 원래 10%였어. 10%였는데 그건 기준 용량이 10메가 볼트 암페일 경우야. 근데 지금 기준 용량은 100으로 했으니까 10배를 키워주면 몇 프로? 100% 아, 그러면 여기에도 또 몇 프로가 있는 거야? 100% 100%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송전설로의 T1을 표시한 거고 자, 그 다음에 C의 퍼센트 리액턴스 다라고 했어요. C 조상설비죠. 조상설비가 3차측에 있었는데 자, 본선이 이렇게 1차측 2차측 3차측이죠. 요기에 뭐가 달려있었어? 이렇게 C가 달려있었죠. 요곳에 요 C의 조상설비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20%였어. 그래서 이것도 기준 용량을 100으로 했을 때 환산하면 10배를 키워줘야죠. 그럼 200%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일단 환산할 수 있는 건 다 기준 용량에 맞게 환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3건선 변학기가 있죠. 근데 3건선 변학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1차측과 2차측 2차측과 3차측 3차측과 1차측을 줬는데 얘도 기준 용량이 다 달라. 그래서 기준 용량을 얼마로?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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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다 환산을 해줘라는 거야. 그럼 T2 3건선 변학기의 1차에서 2차측 퍼센트 리액턴스는 48% 2차에서 3차는 60% 3차에서 1차는 108%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이 값을 1차측으로만 이 값을 2차측으로만 이 값을 3차측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장대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는 방법은 뭐냐 1차측이죠. 그러면은 1차측의 값만 알고 싶으면 1차측이 들어간 게 뭐예요? 얘 1차와 2차 1차 들어가 있죠. 얘 1차 들어가 있죠. 1차 자기께 들어가 있는 거 여기 1차 들어가 있잖아. 여기 1차 들어가 있잖아. 자기 거 들어간 거는 더해줘. 그리고 2차에서 3차측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그걸 빼주면 돼요. 빼주면 얼마야? 48%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값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 식 어떻게 나왔어요? 증명해 주세요. 아유 증명하다 세월 다 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2차측 값만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차측이 들어가 있는 2차측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기께 들어가 있는 거는 48, 60% 더해줘라 얘기야. 그리고 내 게 안 들어가 있는 거 3차에서 1차는 내 게 안 들어가 있죠. 그건 빼줘라. 그리고 나누기 2를 해라. 그럼 몇 프로? 0% 자 그럼 3차측은 자기 거 들어간 거 더해주고 안 들어간 거 빼주면 돼요. 그리고 나누기 2하면 돼요. 왜? 자기 게 들어간 게 2개잖아. 그래서 2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60%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계산했는데 얘를 뭐? 먼저 아 기준 용량으로 얘가 지금 과정이 뭐야? 기준 용량으로 환산을 했죠. 환산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1차측, 2차측, 3차측의 값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임피던스 맵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T1이 쭉 있죠. T1이 쭉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 볼까요? 음 자 초록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1차측이 이렇게 되는 거야. 1차측. 3건선 변압기 이게 1차측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2차측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차측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차측 여기가 2차측 여기가 3차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차측의 값이 몇 프로? 그렇죠. 48% 자 2차측의 값이 0% 그 다음에 3차측의 값이 60%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색상을 다시 바꿔 볼게요. 자 쭉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서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C 그렇죠. 조상설비가 있었죠. 이 조상설비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조상설비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환산했었어요. 그 환산했던 게 200% 였습니다. 200% 자 그러면은 이 조상설비를 이 시를 지우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 여기에 200% 자 그래서 이러한 인피런스 맵이 그려졌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풀 때 안 헷갈려요. 아 이런 식으로 된다더라. 그리고 고장 난 곳은 몇 차측이야? 2차측에서 고장이 났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더 더 추가를 해볼까요? 1차측의 전압은 뭐였죠? 1 자 1차측의 전압이 154 킬로볼트였고 자 여기에 전압은 얼마였어요? 77 킬로볼트였고 이쪽의 전압은 뭐예요? 11킬로볼트였죠. 자 그래서 이걸 지우지는 않을게요. 자 이걸 살려둔 상태에서 이렇게 인피런스 맵을 그릴 수가 있다더라. 자 그렇다면 자 이 전체를 자 합산하려고 해요. 이 전체를 합산하려고 할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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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다 뭐예요? 직렬이죠. 그래서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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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 뭘로 할 수 있어? 직렬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뭐가 돼요? 병렬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돼요? 병렬이에요. 회로를 여기서 볼 때 자 만약에 2차측에서 회로를 볼 때 이렇게 되는 병렬 회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0%와 200%는 또 얘가 뭐예요? 얘는 직렬. 아 애와 애는 직렬. 얘네들 직렬. 그럼 애하고 애는 뭐야? 병렬이 되는 거지. 애하고 애는 뭐가 돼요? 병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봅시다. 발전기에서 T2 1차측까지의 퍼센트 리액터스 X1 는 60 더하기 24 더하기 100 더하기 48은 얼마? 232. 이게 뭐예요? 60 더하기 24 더하기 100 더하기 48. 이 계산함 값이 232%입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C에서 T2 3차측까지 퍼센트 리액터스 Z3는 200과 60을 더하면 얼마? 260이다. 조상기는 3차측에 연결을 하죠. 그래서 260이 바로 60과 200을 더하면 이 합산함 값이 얼마다? 26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260 얘와 얘 더한 거고 얘를 다 더하면 얼마? 232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합성 퍼센트 인피런스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와 퍼센트 얘를 X1이라고 했죠? X1과 X3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자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병렬로 합산을 해주면 그리고 나머지는 더해주기만 하면 여러분 전체 합성 퍼센트 인피런스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여기가 232% 여기가 다 더하니까 260% 여기가 0%였죠. 자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조금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S점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여러분 1차 측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차 측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차 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1차 측의 합산값이 얼마였었냐면 232%다 이런 이야기였고 3차 측에서 합산값이 몇 프로에요? 260%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로를 여기서 보면 얘하고 얘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는 회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회로를 바라보면 자 고장점에서 해석할 때 이렇게 바라보죠. 이렇게 바라보면 얘네와 얘네 뭐가 되는 거야. 그쵸. 뭐가 돼요? 병렬이 되죠. 병렬로 합성 그럼 232 플러스 260 분의 232 곱하기 260이 된다. 그럼 합성 이피런스를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얘가 몇 프로라고 했어? 0%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0%를 더하면 안 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0은 그냥 빼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온 거야? 120.6%가 나온다. 자 그랬을 경우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이 고장 지점에서의 단락 전류를 구할 때는 퍼센트 인피런스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V 분의 P 이거는 뭐야? 바로 기준 용량을 넣는 거죠. 100mV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합성 퍼센트 인피런스고요. 그리고 얘는 고장 직전의 전압이 2차 측이니까 얼마였어요? 77 킬로볼트였죠. 그래서 611.59 암페아가 바로 고장점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가로 1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어서 양가로 2번을 풀게요. 자 근데 미리 잘 들어보세요. 양가로 2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풀어드리고 먼저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푼 다음에 요거 또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가로 2번은 차단기가 차단하는 단락 전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차단기가 차단하는 단락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자 보조치판을 다시 한번 끊어볼게요. 짠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아 232%와 260% 얘와 얘가 무슨 연결? 그쵸?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차단기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차단기에는 바로 요쪽에 232%에 달려있죠. 그러면은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계산하기가 쉽다 라는 거야.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푸냐? 오, 선생님 무슨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어,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인피런스 분의 100이고 곱하기 IN이죠. 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요 구간에만 흐르는 전류이니까 그냥 232%를 퍼센트 인피런스를 넣어주면 돼. 232% 자, 그 다음에 100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만 이제 조심하면 되겠죠. 자, 왜 조심하면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IN이 정격 전류잖아. 정격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루트 3 곱하기 여러분 요 지점에서의 전압을 넣어야겠죠. 그 지점의 전압이 얼마? 1차측이죠. 1차측 전압이 얼마? 1, 5, 4 라고 그랬어. 1, 5, 4 요렇게 넣으시고 기준용량 얼마로 잡았죠? 100메가볼트암페야 그럼 100에다가 곱하기 10에 3승을 하시면 10에 3승을 하시면 이 값이 이 값이 바로 요기에 차단기가 흐르는 차단기의 차단전류 혹은 차단기의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먼저 이렇게 푸는 방법 자, 1안이 있고요. 자, 2안 자, 이제 얘는 잠깐 잡아두고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풀었냐 라는 거지. 자, 그럼 차단기의 단락전류 IS' 을 구해보자. 그럼 IS' 은 전류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는 거야. 지금 자, 여기 참고 그림을 보시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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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다 더한 게 몇 프로라고 했어? 232%라고 했고 얘하고 얘가 더한 게 얼마예요? 260%였죠. 그러면은 전류가 분배가 돼서 흐른다 라는 거지. 그럼 분배가 돼서 흐를 때 여기에 차단기가 있으니까 이쪽에 전류를 구하려면 남의 거 전류분배법칙에서 남의 거 올라가야죠? 남의 게 올라간다. 그럼 전류가 분배돼서 흐른다 라는 거죠. 그럼 611.59A가 분배가 돼서 이렇게 요, 계산을 하면 이 계산값이 별표로 할게요. 이 별표만큼이 여러분 달락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611.59A를 요거를 이제 전류가 분배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154분의 77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류와 전압은 반비례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압이 아까 전에는 77이었는데 이번에는 154측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어떻게 줘야 돼요? 비례로 여러분 반비례로 곱해줘야 돼요. 그럼 전류가 얼마가 161.6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도 161.6이 나오고요. 제가 말씀드린 쉽게 계산한 방법은 이렇게 풀어도 얼마 나와? 161.6A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푸시는 게 더 개념이 간단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차단기가 여기 있으니까 얘꺼 더해주고 얘꺼 더해주고 송전선에서 흐르는 송전선의 인피런스도 또 더해주고 거기까지는 이해간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 왜 변압기 1차치 것까지 더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봐. 어우 다시 지금 지금 이 차단기의 전류를 구할 때 얘 더해주고 얘 더해주고 설로 거 더해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 변압기의 1차치 것까지는 이해가 안 간대. 그거 왜 그러냐면요. 고장난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고장이 났는데 여러분 차단기를 여기다 설치하니까 이쪽에 있는 1차치 것은 다 고려를 해야만 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만약에 고장 지점이 여기였다면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고장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것을 다 합산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 전류를 구할 때 차단기의 차단 전류를 구할 때 얘 더해주고 얘 더해주고 얘도 더해주고 얘도 더해주는 거예요. 왜? 고장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얘는 여러분 선생님 이거 안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다. 여기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1차치에는 모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값은 다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필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풀어본 이 기타 긴 이 문제는요 시험 문제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이렇게 해서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